1불성 1체종지를 말하는 것은 현실이 그래요 나타날 현자 그 실다울 실자 실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을 이야기할 때는 개군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군은 앞에 61번에 석가모니굴이 우리 중생들의 일일한 입장 때문에 그래서 설복을 하게 됐다. 그것은 이제 방편을 말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리브라 시방세계 중에 상무 이성이여 시방세계 가운데 이성도 없거늘 어찌하므면 삼성이 있으리요. 삼성은 더욱 더 말할 것 없다. 그 유유 1불성 그래요 유유 1불성 오직 1불성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사람을 알고 보면 전부 부처지 그 외에 수다원도 아니고 사다함도 아니고 아라함도 아니고 아나함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야. 그저 부처일 뿐이야. 우리가 방편으로 가설로 이렇게 이렇게 먹여놔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슨 비구다 비군이다 삼이다 삼인이다 심남심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여보는 거죠. 불자다 무슨 타정교를 믿는 사람이다 별별 우리가 현상차별에 맞춰 가지고 명칭을 열거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통일된 하나 그건 사람이라는 거에요. 그건 아프리카 사람도 사람이요 미국 사람도 사람이요 한국 사람도 사람이요 어린 사람도 사람이요 늙은 사람도 사람이요 남자도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요 유식한 사람도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도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거기에 이유를 달 수가 없어. 법학위원은 그걸 드러낸 거에요. 그럼 사람이라면 큰 수님도 사람이요 작은 수님도 사람이요 구참도 사람이요 신참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느 수행이 많이 됐다 세월이 많이 갔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문을 가르치는 가르침 밖에 안돼. 제법의 실상을 가르치는 법학위원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좀 더 다른 눈을 뜨고 고착안이라고 할까 안목을 좀 높여서 새롭게 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이 오타 악세에서 나왔나니 소위 급탁과 오타 악세에 출연했다 이 말이야. 급탁과 번뇌탁과 중생탁과 견탁과 명탁이니라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급탁이 어지러울 때 중생이 구중하여 번뇌의 때가 무거워 가지고서 가한 탐 질투하며 또 여러가지 불선근을 선하지 못한 것들을 성취하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이 반편력으로서 일불성에서 나누고 나누어서 분별 나누고 나누어서 셋을 세련하냐 삼을 세련하냐 그랬어요. 일불성에서 분별 설사합니다. 하나인 사람인데 비굴하고 비군리라고 청신사라고 청신녀라고 동양인이라고 서양인이라고 온갖 다른 모습 차별상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통할 때 있고 필요할 때가 또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인간의 실상을 보는 눈이 우선적으로 있은 뒤에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차별된 현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차별을 서로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법학용도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차별된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평등한 것 공이 누구에게나 지구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차별된 것을 우리가 차별된 차별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해 줘야죠. 그게 이제 중도정견이라는 것이죠. 중도정견이 차별과 평등을 공이 수용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평등을 볼 때는 평등으로 보고 차별을 볼 때는 차별을 보고 계속 차별로만 우리가 몰고 가면 그건 큰 잘못이죠. 그건 치우친 것입니다. 중도적인 소견이 못되죠. 또 그렇다고 평등만 가지고 평등으로만 몰고 가지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 평등으로만 몰고 가면 이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안 되죠. 그러면 두루뭉시가 되죠. 뭐 아버지도 없고 뭐 아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평등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차별과 평등을 공이 수용하고 차별이 필요할 땐 차별로 쓰고 평등으로 쓰는 것 이게 이제 존재를 바라본 것 사람을 바라본 것이고 사람의 실상을 바라본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 처음 이제 정견 아닙니까 팔정도도 참 해석이 구구한데 해석이 구구한데 성에 썩 차는 그런 해석을 그 별로 못 봤어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뭐 여기에 뭐 그런 거 기초교리 시간도 아닌데 이런 소리가 좀 안 맞지만은 정명이라는 거 있죠. 정명. 목숨 명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바른 행위가 되겠는가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에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거에요. 한마디로 말하는 건 정이 아니야. 백정 노릇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면은 그게 정명이야. 방생을 해서 우리가 사는 수단이라면 그것도 방생하는 것도 하나의 정명이라고요. 방생만 정명이고 백정은 정명이 아니라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꼭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교리 보면 전부 그렇게 해놨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직업. 그걸 이제 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다 그렇습니다. 정어도 마찬가지고 정업도 마찬가지고 정명이 그게 아주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데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참 중요하지요. 정견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같이 풀리는데 정견은 설명을 글듯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만 치우친 소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교리서들을 많이 봅니다. 분별해서 설삼이니라. 어디 설삼 셋만 설했으니까 삼십 가지도 되고 삼백 가지도 되고 삼천 가지도 되고 삼만 가지도 됩니다. 얼마나 많고 많은 방편을 우리가 만듭니까. 또 시대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로서 기도 불교라고 하는 거 이게 본래 옛날 불교에는 없어요. 옛날 불교에는 없던 건데 요즘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불교가 기도 불교예요. 그게 나쁜 불교도 아니고 그것도 꼭 좋은 불교도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불교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금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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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불교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호국 불교라는 게 뭐 또 있었나요. 부처님은 민족주의자 아니거든요. 호국 불교는 말하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든 불교예요. 그게 만들어진 불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불교는 너무나도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잘 만들어요. 불교를 그래서 그게 공통성이 있으면 같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탈 없어요. 그게 뭐 언제 있던 불교냐 그렇게 크게 따지고 나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설 3했지만 이게 3만도 되고 30만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파경 안에서 또 그 당시 삼성의 길이 너무나도 번다 했는데 그것을 일불성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입장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죠. 사리부라 만약에 나의 제자가 스스로 이르기를 아라한 벽지 불자가 불문 부지여래 제불여래 제불여래 스스로 이제 아라이라고 하면서 아라한 벽지 불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요. 그러면서 모든 부처인 여래가 다만 보살을 교화한다고 하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비불자면 비아라한이며 비벽지 불이니라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그 당시로서는 뭐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지. 그 당시로서는 이건 큰아이 혁명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라 이건. 아라한이나 벽지 불자로 벽지 불로서 여래가 다만 보살만 교화한다. 다 아니야. 다. 다만 보살만 교화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건 불자도 아니야. 내 제자도 아니야. 아라한 무슨 아라한. 벽지 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심지어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보살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낱말이 일반화 되기 전이거든요. 일반화 되기 전이야. 그래서 남방불교나 상자부 불교에서는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에만 국한된 낱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살이란 낱말은 서가모니 전신에만 국한된 낱말이다. 서가모니가 저런 위대한 인격자가 되기까지는 과거에 보살로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렇게 위대한 인격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 그런 교리 가지고 이 글을 우리가 볼 때 이건 가위혁명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뭐 별 이야기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참고로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가려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사리부라 모든 비구비구니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란을 얻었다. 또 최후신인 국연열반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변 불 그렇게 하고 해서 더 이상 뭐라고 아녁다라 삼묵 삼부리를 마음에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무리들은 이 무리라고 말했어요 표현을 이 무리들은 개시 증상만이 지 혼자 소견 꼭 먹혀가지고 그 공부가 다 있냐 잘난 채 하는 사람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비구가 실로 아란을 얻고 만약에 이 법을 지금 대성법이죠 보살을 가르친다는 이 법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유시천이야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진짜 아란이라면은 진짜 아란이라면은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부처님 멸도 후 현전 무부름 제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현전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함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 멸도 후에 이와 같은 등의 경견을 수지, 독송, 헤이자는 뜻을 해석하는 사람은 시인은 난등이다. 이러한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남은 다른 부처님 다른 부처님을 만날 것 같으면 이 법 가운데서 변덕 결론이라 곧 완전한 해결 결례라고 하는 것은 시원한 해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 야구 여불 이게 아주 묘미가 있는 말인데 우리가 뭐 상식적인 말로 깨달은 사람은 모두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 이후에 마명 용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깨달은 사람들이 아주 출중한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은근히 여기서 인정하는 입장이 됩니다. 야구 여부를 하면 그래요. 부처님 열방한 뒤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 가운데 시원한 그런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 그러니 사리부라 그대들어 마땅히 일심으로 신해해서 불어를 부처님 말씀을 수지할지니 제불여래는 언 무허망이다. 말에 허망함이 없다. 무유여성이오 유일불성이냐. 나머지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성뿐이다. 이성 삼성 뭐 여러가지 성이 많은데 뭔가 가르침이 많은데 그 가르침은 사실은 하나의 반편일 뿐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일불성뿐이다. 그때 세전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의설에 말씀하사되 비구 비구니 이게 이제 오천 퇴석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뭐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산문하고 개성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이 안 되고 개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시간이 없어도 이게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시간이 용압한 때까지 개성도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 비구니와 유 폐 정상만 정상만을 품었으며 또 우바세 아만과 우바이 불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중들이 그 숫자가 오천이나 된다. 부자 견 기구하고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를 못하고 어 개 유 결률세 개에 있어서도 개형에 있어서도 그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호석기 하자 하나 자기의 그 허물을 보호하고 감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탐민치삼독과 온갖 허물들이 많지만은 그중에 제일 그 범하기 쉽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식은 밥 먹듯이 하는 일이 탐욕도 별로 아니고 내가 감아보니까 진심도 크게 아니고 진심 치심도 크게 아니라 그 제일 쉽게 범하는 일이 뭔가 하니 자기 자랑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허물 덮는 일 하고 그건 그렇게 쉽게 잘 하대요. 그 유식에 보면 그게 번해로 다 나와있거든요. 수번해 들어있습니다. 수번해 딸려오는 번해 그게 부라는 게 있어. 덮을 붙자. 자기 허물 덮는 것. 자기 허물 드러내서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경제에서 발로 참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 사는 거에요. 발로 참여를. 자기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서 참여하는 거. 그걸 그렇게 높이 보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자기 잘못 뻔하게 드러났는데도 자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끝까지 그죠. 끝까지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뭐 그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제일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허물 감추고 또 별거 이런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게 제일 범하기 쉬운 일이고 흔하게 있는 일들 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호석기 하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허물을 잘 보호해서 덜쳐내지 않는거지. 시 소지 이출이라 소지 요거는 잔깨에요. 잔깨 가진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다. 이출 이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중 가운데 조강 찌꺼기로서 불리덕 고건이라 불리덕 때문에 나갔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천비구 사인 선 복도에 이 사람은 복덕이 적어서 능히 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중 중청장이죠. 차중어 무지업하고 유유 제정실기니 사립을 선청하라 잘 들으라 재벌소득법은 무량 방편력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서로 대 중생심의 생각하는 바와 가지가지 소행도와 또 약간 제욕성과 여러가지 욕망과 성품은 선세 선악업위원을 선세 선악의 업위원을 부처님이 다 이미 아시고 그것을 알아맞히시고 재연비유와 온갖 인연과 비유와 은사와 방편을 역으로 일체 환희를 일체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또 수다라와 가타 그리고 본사 본생 미정유 그 다음에 인연 비유 기아 우바제사 이런 것들은 우바제사경을 선언하라 둥근 약소법하여 둥근들은 소법을 작은 법을 즐겨 그렇죠 뭐 큰 법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참선하는 법에 사람들이 한 승나하며 왔어 그래가지고 그 주관하는 스님이 야 많이 왔다고 그래 많이 왔다고 그 신도들은 또 수명쯤 안 오니까 미안해서 그러는데 어쩌서 스님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참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나 왔으면 대단한거지 어디 뭐 복짓고 뭐 하고 하는데 푸다깔이 비슷하게 한데 사람 많이 모이지만 이렇게 옳고진 법을 하는데 수명 왔으면 많이 온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가 귀에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둥근 약소법이라 둥근들은 소법 작은 법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탐착해 생사해 탐착해 어제무량불 어제무량불 모든 한량없는 부처님의 불행심묘도 하고 깊고 미묘한 도는 행할 줄 모르고 중고소 내란일세 온갖 고통으로서 내란 바가 될세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들을 위해서 열반을 세웠다 이거예요 열반 편안하고 안온하고 남배려하거나 남을 위하거나 남을 위하거나 보살행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거 알 바 없다 하고 그냥 포무셔서 조용히 사는 그런 식 살 불교가 500년동안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말하자면 대성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부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부파경 내지 유마경 같은 이런 대성불교운동 선언서로서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설이 방편하여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영덕이 불해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하고 미정설 여동은 일찍이 그대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당덕성불도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었으니 그 말이에요 일찍이 그런 말 불도를 이룬다는 말은 그동안 법화경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부처는 오직 설가모니 한 분 뿐이지 성불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금 상자부 불교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기 이제 법화경이 세상에 출현하기 500년 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이야 일찍이 그대들이 불도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고 한 말은 내가 일찍이 하지 않았다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면서 그대들도 부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소위 미정설아 왜 일찍이 그런 말 안 했냐 설시 미지공이라 말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설시 미지야 금정시기시야 지금이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결정코 설 대선으로 이제 됐다 하면서 땅을 치면서 결정코 대선으로 설할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차 구부법은 앞에 이제 말한 구부교죠 아차 구부법은 수순 중생설에 중생을 수순에 설해서 대성에 들어갈 들어갈 그런 근본을 삼을 세 이곳을 시경이라 그래서 이경을 설하라 시경이라고 하는 것도 대성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된 뒤에 이제 한다는 거죠 유 불자 심정하여 불자가 마음이 천장함이 있어서 유연력 이근이라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잘 순화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잘 순화돼서 그리고 근기도 아주 날카로워져서 무량제불소에서 이행심묘도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합니다 위차제불자하여 이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음이 앞에 그 유 불자 심정 마음이 청정해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설시 대성경하니 이 대성경을 설하니 아기 유신어 내가 수기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내세 성불도 하리라 내세 불도를 이룬다라고 이루리라 이룬다고 수기하리라 그래도 좋고 그래 이제 내세 득작불 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그 말이죠 내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 세상 이렇게 했지만 바로 이 순간 다음 순간 바로 내세에요 이 심심염불하고 깊고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수지 정격으로 정계를 수지하는 까닭으로 차등 문 득불하고 이러한 이들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말이요 내세 성불도 뭐 내세 됐든 내년 됐든 언제되든 간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일을 듣고 뭐라고 대희충 변신이야 큰 기쁨이 그냥 막 온몸에 가득 찬 거에요 온몸에 가득 찬 거에요 기쁨이 부처가 된다는 소리에요 그냥 그 당시까지는 부처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있을 수 없었는데 그대들도 나 같은 사람이 된다 나 같은 부처가 된다 하는 이 소리 듣고 이 수행하는 사람 온 생을 다 인생을 다 던져서 뭐가 청춘을 불살라고 어쨌든 그렇게 인생을 불살라가지고 인생을 다 불살라가지고 이 한 몸 여기에 바쳤는데 부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희망이 그 앞에 열려있잖아요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대희충 변신이요 온 그 법비선열이 그냥 마음에 가득 몸에 가득 찬 거에요 몸에 차야 이게 기쁨을 느끼는 거니까 결국 부처님이 그들의 심행을 아시고 마음의 움직임 이럴 때 심행한 마음의 움직임이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피시고는 고위설 대성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대성을 설합니다 계속 이제 대성설한다 이경을 설한다 대성경을 설한다 계속 내려왔죠 이게 이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게 된 것을 이렇게 시로서는 훨씬 더 장황하게 저 산문에서보다 훨씬 더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성문약보살이 성문이나 또는 보살이 문화소설법 하되 나에게 이 설안바법을 듣고 듣되 내지 한 개성이라도 개성불 무일이라 다 부처 이루는 데 대해서 의심이 없으리라 한 개성만 들어도 부처 이루는 데 의심이 없으리라 이제 살살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가요 한 개성만 들어도 부처가 되는데 틀림없다 요렇게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쉬운 이야기 부처님 앞에 와서 손 한 번 번쩍 들어도 개의성불도라 요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곧 나오죠 그 말 처음부터 하면 너무 허황하죠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든 그런 불손한 짓을 하고도 불도를 이뤘다니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 하고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개성만 들어도 부처를 이루는데 의심할 바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방불도 중에 유유 일승법이요 왜 우리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시방불도 중에 일승법 밖에 없으니까 부처 되는 길밖에 없고 부처의 삶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갈 때는 넘어져도 부처 일어서도 부처 부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부처님이 무슨 큰 인심 쓴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 미쳤네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이런 거지 무슨 큰 인심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시방불투 중에 일부 일승법이니까 일승법 뿐이니까 뭐 자기 사림살이가 그거 뿐이니까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무위영무상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 이런 구절들이 유명한 말입니다 시방불투 중 유유일불 일승법 무위영무상 재벌방편설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이죠 부처의 방편설은 제한다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제외된다 그래서요 다니 가명자로 다만 거짓명자로서 중생들을 인도하나니 그렇죠 이런저런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도 하고 꾸며서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아니 뭐 우는 나이 달리는데 뭐 호랑이만 왔다 하려고 사자도 왔다 하고 코끼도 왔다 하고 뭐 별거 거짓말 다 해가면서 우름만 거치게 하면 되니까 그 결코 그건 방편이지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설 불지혜고니라 불지혜를 설하기 위한 까다리다 재불출하세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며 유차일사실여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이 일사실 여의적 비준이라 나머지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전부 가짜다 예 아주 그 못을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냥 확실하게 박아놓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유차일사실여 여의적 무인 비준이라 그러면 인간의 실상은 부처다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아무리 탐인치삼독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다 오늘 보살괴 받는 길 이 책에도 내가 감동한 내용이 아니 왜 이렇게 큰 보살괴를 아무에게나 그렇게 전하면 됩니까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어찌게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이런 큰 보살괴를 함부로 주면 지키지도 못해서 죄짓고 또 비난해서 죄짓고 부담줘서 죄짓고 죄짓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영영선사가 자기 자신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불성종자를 말살하는 것이고 자기의 불성종자를 말살해 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본래 부처가 아니라고 한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시왕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 그러면 황경에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황경에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했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문수보살다 보현보살다 생각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크게 자기 자신의 진실 생명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왕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에 내가 그걸 보고는 아주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세상에 함을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우리 대성 불교에서는 늘 듣는 소리로 환경 어필칭 환경 이야기하는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을 하는데 이런 보살계 큰 보살계를 우리가 어찌 받겠는가 그래서 앉아서 밖고 서서 파하더라도 복이 무량하다 하는 것도 이 책에 있어요 근거가 이 책이라 영양전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앉아서 밖고 서서 파하더라도 바로 일어나면서 밖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서 깨뜨리더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다 그 말의 근거가 또 이 책이야 우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 참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 있었는가 진짜 있기는 있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그야만 아미타불의 존칭을 받는 그런 훌륭한 도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유차 이사실이요 여의적 비주니니 종 불의 소성으로 마침내 소성으로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 아니다 결코 소성으로서 제도하지 말라 신신담보죠 불 자주 대성하시고 부처님 스스로는 대성에 넘으시고 여의 소득법하여 그 얻은 바 법과 같이하여 정해력으로 장엄해서 이차 도 중생이니 그것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해 당신이 대성법에 머물고 그 법을 얻어가지고서 그런 법에서 나온 정해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장엄해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자아정 무상도 스스로 최상의 도를 증득했어 그 최상의 도는 대성이오 평등법이라 그런 것을 증득하고서 만약에 소승법으로서 교화한다고 교화하는데 여러사람이 아니라 한사람만 소승법으로 교화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아직 다 간탑이라 그것은 간탐죄에 떨어진다 큰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간탐죄에 떨어지는 것이다 차삭이 불가능이야 차삭이 불가능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는 고급 인력이야 부처님도 고급 인생이야 최고급 인생이라 당신은 최고의 법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소승법으로서 결국 교화한다면 이건 간탐죄에 떨어진다 만약에 아주 어쩔 수 없는 사람 한사람께만 내가 소승법으로 이야기하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사람께만 하는 것도 용납 못한다 그건 간탐죄에 떨어진다 이거야 돈을 아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법을 아끼는 건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제는 그랬었거든요 사실이고 돈이야 그건 아끼는 데를 못하고 안 아끼는 데를 별 가치 있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아끼면 이건 큰 잘못이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안다면 법을 간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사위 불가 아니라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된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닌데 그로 통해서 우리가 불계를 받으면 불위에 오른다 이 보살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올라 그래서 그럼 우리 모두가 아주 요즘 표현을 하면 고급 인력이라 고급 인력은 고급 보시를 해야 돼 아주 부처님 제자답게 부처님 제자답게 아주 최상급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만약에 하급을 가지고 아주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면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좋다 예 방편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된다 우리 불자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지신 다이아몬드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인 시행기부를 하면 약인 시행기부를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믿고 귀히 할 것 같으면 여래 불기광하며 여래는 그 사람을 속이지 않네 또 영무 탐진리라 또한 탐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뜻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을세 고로 부처님이 시방에서 홀로 두려움이 없는 뿐이다 독 무소회다 홀로 두려움을 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아이 상 상음신을 하면 나는 상으로서 몸을 장음했으며 여기 삼십 이상도 이 속에 해당되겠죠 광영조 세관량 뭐 모양만 잘 가르쳤나 내가 광영으로서 지혜의 광영으로 세상을 환히 비친다 이거야 무량종 소존조 그래서 한례없는 대중들이 나를 존경하는 바일세 위 설 실상 인이라 제법 실상의 도장을 설한다 제법 실상을 설한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아 본립 서원 내가 본래 세운 서원 있어요 중요합니다 뭐냐 요경 일체중생으로 여 아등 무이라 나하고 똑같이 중생들을 만들고자 하는게 내 본래 서원이다 부처님 서원은 그거에요 여하석 여하석 소원을 내 옛날에 세운 그 소원을 지금 이미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미 만족했다 화 일체중생에 개 영이 불도다 일체중생을 교화해서 모두 다 불도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결국은 부처님 소원은 나하고 똑같이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그런데 내 소원이 지금 이미 만족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만족했다 일체중생이 다 불도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현재 탐린치 삼독이 다 있는 그대로 부처다 하나도 변함없는 조금도 손색없는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지금 우리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그 극한 무도한 사람이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하고 무게를 달면 무게 똑같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시간 걸리고 뭐 어떤 조건을 붙이고 이러한 수행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때사 비로소 부처가 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금자이 만족이라 했잖아요 내 소원이 지금 이미 만족했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해서 다 하여금 불도에 들어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의 성불돈이라 과거 부처님 이야기할 때 보면 다 이미 성불에 맞췄다라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거하니 여기 이제 본학의 책에도 보면 탐욕도 곧 도다 진심내고 얼세금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가지 법안에 일체 불법을 모두 갖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것도 이제 그 안에 본문으로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이유를 다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얼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거 너무나도 차원 높은 이야기고 그동안의 보통 불교 일반 불교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 탐진치삼도를 다 제거해야 되고 번해를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조건 또는 뭐 육바람이를 차지 닦아야 하는 그런 조건 아니면 뭐 어 무슨 뭐 동정이려 오메이려 무슨 뭐 이런 그 이리어의 어떤 경기를 터득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 이런 조건투성이에요 사실은 조건투성이를 그 나열해 놓고 그 조건을 투하해야만 비로소 부채가 된다 이런 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귀에 모시바퀴도록 들어온 것이 그런 학설입니다 그런 불교에요 그런 조건을 어 마스터해야 부채가 된다 하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귀에 모시바퀴도록 들어왔는데 이 법학연은 그게 아니더라구요 법학연은 그런게 아니에요 여기 저 보다계를 받는 길도 그게 아니고 인재록도 그게 아니에요 선불교는 그게 아니고 제가 저기 유인물 거기에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제가 이제 저기 유인물 거기에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불교의 완성이다 그리고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다 그러세요 불교의 완성이다 이 법학연은 경전의 완성이고 부채님 교설의 완성이야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선불교도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야 뭐 어떤 불교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선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교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선불교는 불교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곁들여서 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불교에서 어떤 조건을 나열하고 그 조건을 마스터한 뒤에 비로소 부채가 된다 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만 우리가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계속 누구 한 사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채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희종에서 나온 간호선 입문서도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건 전부 그래야 되면 전부 그건 반편설이지 완성된 불교는 아니야 반편불교 라고 법화경만도 못한 거야 그러지 그건 이제 근기하연한 사람들에게 그런 반편으로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완성된 불교는 아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분명히 그래 놨잖아요 내 소원이 만족됐다 내 소원은 뭐냐 부처 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다 나하고 똑같이 되는 거 뭐라고 부처님도 섭섭해 화도 나 또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해야 돼 졸리면 자야 돼 세월이 다 가면 죽어야 돼 그게 부처님이라고 그게 부처님이라고 어느 날 탁발하러 갔다가 그날 동네 축제에 있어가지고 밥 한 톨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어 부처님들 그게 부처님이야 대성 불교에서 너무 신비화해 놓은 그런 거 부처님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다가는 세수성성 부처님 못 만나요 그런 부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상징적으로 그냥 그려놨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 똑같이 이미 나의 만족이 돼 나와 똑같고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그것은 이미 만족이 됐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불도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숙이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다 전부 부처다고 일체중생을 다 숙이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인데 인간의 실상을 두고 하는 소리에요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가 통하는 거죠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면은 그럼 업장은 어떻게 되느냐 업장 이런 이치를 알면은 업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저스님 같은 이들을 또 이제 그런 걸 자꾸 누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의 어떤 상식 가지고 자꾸 업장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수련소 구업이라 그랬어요 인연 따라서 옛 업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봄이 오면은 어렴이 녹듯이 그렇게 풀려간다 또 안 풀린다 한들 안 풀린다 한들 그냥 그대로 업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부처다 업 때문에 부처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상상한 그런 부처가 진짜 부처라면은 석어머니 같으면 천년만년 살아야 옳잖아요 안잖아 우리 육신 가진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그 석가족을 침보면 그 코살라국 왕이 유리왕이 쳐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흥강경에서 절절 지혜라 낱낱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이 아팠다 하는 게 절절 지혜라고 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듯이 내가 아픔을 겪었다 살았은 년에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수천만 수십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종족 가비라 성을 쳐들어가고 가비라 성이 무너지고 자기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런 사실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아프면 그거 인간도 아니지 부처는 고사하고 인간도 아닌 거지 가슴이 아파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 금강경에서 마디마디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팠다 하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결국은 거기 이제 선인의 이야기하고 과거 선인 이야기하고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 예는 부처님 살아생긴 이야기예요 그걸 그렇게 역사적으로 안 밝히고 뭐 그냥 대충 그냥 뜻만 그렇게 밝혀놨어서 그렇지 사실을 들춰서 이야기하면 바로 부처님 살아생긴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요 대목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요 종지 내가 별 세 개나 쳐놨는데 구십 칠십 구간을 요것이 하나의 근본 취지가 돼가지고 쭉 이제 시종일관 그렇게 내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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